다음 이시 전해주시죠. 호텔 어메니티 사라집니다. 호텔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말이죠. 이렇게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일회용품들이 있잖아요. 칫솔 면도기 그다음에 여기는 조그맣게 또 이제 샴푸 바디워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요거 수집하는 분들도 계세요. 가져간다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. 일회용품들이니까.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 이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에서 공표하게 되면 빠르면 즉시 길어도 2년 이내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시행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대형 호텔입니다. 그런데 이게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일회용품 못 쓰게 됐잖아요. 같은 취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형 호텔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여라.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됐으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일반 숙박업소 가시면 보는 대형 통 디스펜서에 이걸 이제 재활용으로 담아놓게 되죠. 그걸 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아기자기한 맛이 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의 누리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고급 브랜드 어메니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구체적으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요. 그것도 무슨 이렇게 보따리에 들어있어요. 맞아요. 그걸 이렇게 어프로에 쳐서 열면 아 칫솔은 이 호텔이 좋아. 호캉스 많이 하는 분들은 샴푸는 저 호텔이 좋구나. 이런 것도 비교하는 이제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일회용품들입니다. 그러니까 칫솔, 면도기 쓰고 버리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이 누리꾼들은 이런 또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선진국 미국, 일본 가보면 나무치소를 쓴다. 나무치소를 준다.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건 썩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재활용에 관해서 친환경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. 이런 아이디어는 왜 안 내고 무조건 없애느냐.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어차피 지금 나는 이 대형 디스펜서 통해서 끊어서 쓰기 싫어요. 그럼 나는 일회용품 사가지고 들어갈래요. 편의점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. 편의점에서 사면 말이죠.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쓰는 거고 쓰레기는 나오는 거고. 두 번째, 호텔비는 왜 안 깎아주나.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 호텔에 요즘 호캉스, 호캉스 하는데 거에 가는 그 맛이 또 있었는데.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. 알겠습니다.